자 갑시다 여러분들 개조직이 있습니다 추억이다 추억 와아 무섭다 등물 추억이다 이게 철지 이게 이게 철지 꼭 못하나야되니 나이스 아하하 저어 다치세요 척나게 못해 척나게 못해 게임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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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나게 못해 씹어줬구요 아하 아니다 아하하하하 아니 뭐하십니까 아니 기가 이상하게 되어있다니깐 뭘 기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오지네 하필다 아앞 아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오 Th 와 아하 살다살다 아 1개보다는 3천받습니다 자 2wir시구요 일단 우그룩 sche 안ister 수신리가? 부들붓글하니끈 apply 이거 나 하기 힘들어 이거 호랑이 Subs. sp 누구야? 어? 안다 x4 오! 다닐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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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어줬구요 레이디, 바이프! 아아! 아깝다 씩단 조져났는데 안돼 안돼 안돼! 아 황경이씨 어우 날라가셨네요 1대1입니다 입닥치세요 1대1입니다 겁나 빡치네 자 여러분 보너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우 너무 짧은데 치마 야 야 잠깐만 야 0점 아니야 이거 어우 야 깜짝이야 0점 같은데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아니 그렇게 그렇게 뭐 이런게임 아니야 와 존나 세네 진짜 오 나이스 박쥐 오 나이스 오 나이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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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친구 없어서 게임 못해본 티네 하아 진짜 친구 많았어요 친구 존나 많았어요 안되겠다 조조하겠다 부들부들 되죠 지금 안되겠다 인섹트로 조조하겠다 인섹트 벌레 아 사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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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는 게임이 없으니까 이건 뭐 아 재미없다 아 눈 감고 할까요 저 아 부더지로 10초 줘야겠다 눈 감고 하세요 눈 감고 진짜 눈 감고 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진짜 이겼네 아 아 아 게임이 존나 못만들어 게임이 노생게임이네 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보세요 한번 이거야? 깨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100월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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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깨기 존나 어려운데 이거 4라운드 3라운드 되면 존나 어려우죠 아니 그니까 처음엔 쉽지 작년이 처음엔 존나 쉬워 거의 공격을 안하다시피하는데 뭐해 뭐해 야 이게 이게 한 번에 깨면 여러분들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지 캐릭터 나올텐데 한 번에 한 번에 깨면 한 번에 깨면 그런거 나온다 한 번도 안죽기 깨면 흑고나 야 흑고 한번 보자 흑고 한번 보자 야 흑고 한번 보자 여러분들 흑고 한번 자 여러분 흑고 한번 보자 흑고 자 여러분 흑고 한번 볼게요 흑고 한번 자 여러분 흑고 한번 볼게요 흑고 자 여러분 흑고 한번 볼게요 흑고 자 여러분 흑고 한번만 볼게요 자 여러분 흑고 한번만 볼게요 흑고 자 여러분 흑고 한번만 볼게요 아까 그게 38단이죠 이거 38단 38단 38단이 있는데? 내가 38단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38단 없어요? 내가 알기로 38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어렸을 때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나 38단 필살기 여러분 필살기 호랑이 필살기 어떻게 쓰죠? 일단 이기고 일단 이기고 무조건 이기세요 여러분 이거 필살기 있거든요?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던데요? 3개 다? 3개 다 넣는다고 3개 다 돌려요 3개 아니 3개 다 눌렀는데 안 돼요 스틱 돌리면서 3개 다 돌려요 밑 앞 밑 뒤 변신 밑 앞 밑 뒤 변신 밑 앞 밑 뒤 변신 안 돼요? 그냥 이기게요 아 아 아 아니 못드셨어요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감스트라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3개 다 누르는 건 분리판만 그렇고 이건 분리판이 아니니까 아 처음에 무조건 아 아 오오 죄송합니다 진짜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 때리네 이 방송 미안합니다 오 진짜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아 아 오 와아 와아아아 똑같은 풀리면 오죽이 아니고 못 깼 것 같은데 이제? 여우 쩝니다 이거 한번도 안좋아야 되는데 졌잖아요 안졌어요? 야 근데 시..오.. 아니 근데 칠 때 한번 궁뎅이 한번 때리고 하네 어 방금 알쏭달쏭 존날받았어 이 여자 방금 알쏭달쏭 어우 존날받네 약간 입장이가 그냥 알쏭달쏭 존날받네 아우 이제 그날 좀 그냥 좀 아우 새벽에 할게인으로 포장할거에요 포장에 나올거에요 알쏭달쏭 토하고 아우 아 폰코리 오 너무 야한데 폰코리 좀 써주면 안돼요? 까봐 위에서 막 막 이거 하다보면 뒤에서 맨날 그림자 나오잖아 엄마들 와가지고 야 이 새꺄 나 집에 안들어가 뭐해 아 좀만요 아 좀만 진짜 좀만요 가 당장 안꺼 아 좀만요 아 엄마들면 죽었잖아요 이 새꺄는 게임인중에 엄마랑 지금 이 미친 새꺄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허 페코리 어허 폰코리 옼 이거 몇판 까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넘긴것 같은데 터lie 아 똑같은 사람 오 야 후쿠같은데 이거? 오 이거 후쿠같은데? 이거 후쿠같은데 이거? 오! 오 졸나 세다 얘 변신하는거 보면 후쿠 나올거 같은데? 후쿠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힘들다고? 오 잘하네 근데 오 후쿠다! 후쿠다! 아 저거 아니라니까 오우 졸나 세다 오우 오우 와우 와아 아이씨 졸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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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안된다니까 아이씨 오 콩콩콩 얘가 보여주네 마이장이 안보이셔 어리머리 졸나 까시구요 야 이거 야이 민트호랑이네 민트호랑 민트초코네 오 마지막에 짠! 이거 한 라운드라도 후쿠 안나온다고요? 아 아아 여기도 처음 뼀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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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 아 후쿠 졸나 보고싶다 아아 아아 네이발리네 뭐하세요? 오우 뭐야 뭐야 오우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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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 왕은 깨야죠 왕은 깨야죠 왕은 깨야라구요? 왕은 깨야죠 아 뭐야 아 네 내 걸로 했네 이건 롸 아니요? 근데 그거는 오오오 잘한다 우와! 주거지가 주 캐릭터네 아 성격이 약간 주거지 닮긴 했구나 원래 자기 닮은 캐릭터 잘하잖아요 여기에 돼지 있었으면 나도 존나 잘했어요 사락처먹으면서 원래 자기 닮은 캐릭터 잘하네 두더지새끼 닮았네요 두더지새끼 아 이거 안되네 아 이거 너무 노잼이라 뭘 노잼이에요 왕은 봐야지 왕은 봐야지 왕은 봐야지 왕은 자자자 왕 그 형김이 왕까지 왕은 돼야지 채팅창 보면 메이탈 터집니다 하하하하 채팅창 보면 메이탈 터지다고 오케 나이스 오케 나이스 사자가 왕이라서 사자가 왕이에요 사자가 아 흑고우 부고시키나다 와 근데 너무 잘한다 이 새끼 와 안되면 내가 하고 이거 끝나고 이거 안되면 내가 가만히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아 아아 저거 못하시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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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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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손가락이 오 이기야 디디야 오 오 안돼 안돼 내 내 약점 알아봐 약점이 뭐냐면 이 새끼로 조져야돼 여러분들 밤샙니다 이제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세팅 어려울텐데 왜 그렇게 돼? 몰라 그렇게 돼있던데 내가 세팅했나?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역시 주 닮은거 하죠? 얘가 그 돼지인데 나이스 쿵쿵채끼 지렸구요 아 뭐해 뭐해요 아 아이 개이 너도 저 발렸잖아요 아 이비로 다시 이비로 이비로 아 아 개못하네 이비죠 이게 사람새끼인가 이게 사람새끼인가 아 토끼로 조조하겠다 토끼로 조조하겠다 오 간호사 깡충깡충깡충 와 와 미치알하네 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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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로 이 미친새끼 컴퓨터가 연습모드하고있네 컴퓨터가 진짜 이게 사람새끼인가 아 아 아 아 아 대학교 yep 이아빛 프로 오대 멘 쏘리 구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히익 아이 왜 저런거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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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히익 히익 와아 23초 23초 해줬어 와아아아 자 2,2,3 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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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어어어씨 변신 변신 나이스 어어씨 됐어 됐어 어 알았어 알았어 오 뭐야 영종이야 자세 뭐야 저 새끼 저 세레머니 어어씨 오케이 이거 다음에 버스 겹다 왜이렇게 뭐야 뭐야 이거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모르겠어 다행이다 오오 개모사 보여주시죠 호랑이 로뿐 끝낸 호랑이 로뿐 끝낸 그냥 호랑이 로뿐 끝낸 호랑이 로뿐 끝낸 호랑이 로뿐 왕끼린다 왕끼린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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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끼리고싶다 아 왕좀나 깨고싶다 2-3이 못해요 아니 뭘 자꾸 2-3이야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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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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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반말 야야 하지마 나이스 나이스 오 심어졌다 한 번 더 걸려라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변신게이지 없는데 왜 자꾸 변신게이지 독하네 독해 진짜 한 번은 안 여자가 이해해도 되나 너무 세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니 아니 병신게이지가 병신게이지라고 하는거야 일부러 병신게이지라는거 같은데 아니 아니 채팅창 보지말라니까 제발 재밌잖아 채팅창 아 아 아 아 저번에 어떻게 깼지 저번에 한 시간 걸려서 깼나 이거 다음에 4장을 더 깨 할 수 있겠어요 으흠 바삭 바삭바삭 재미있고 재미없고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깨야돼 야 지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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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이 앞에 약한 캐릭터들이 있단 말이야 토끼보다 센 게 제가 봤을 때 두더지거든요? 고양이 이게 두더지죠? 늑대 아..울프라고 써있잖아 취입 Harry 비슷해 잊었다 오 dash syd วก 파인altra 파이트 주의군 같다 오오오오오옆 미쳤어 미쳤지 미쳤지 1605 그렇지 에이에 보이사 편심도 안하고 어휴 편순 어휴 편신도 안하고 어휴 편신 로드입니다 뭐야 뭐야 나이스 어디서 말을 안듣고 이리와 어디서 말을 안듣고 조용히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왕이다 아우 늑대가 짱이구만 이제 사자다 왕입니다 왕입니다 사자 아닌거 같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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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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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이요 잠깐 딜왜이래 오 잠깐만 오 좋아 오 나이스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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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이팅 안 돼 우와 나이스 아이구여 와 쓰뎠다 와 아 C 이심감이 좀 쌓이다 나이스 하암아암아암아암아암아암암아암아암아암아암암아암암아암아암아암암암암야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기암암아암암암아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Z 나이스! 아하하하 이겼네 나이스 이겼네 오 조테까 아씨가 오 조테까 이겼네 오 조테까 아샤샤 아아아아 뭐해 아이 뭐해 에이 아아아아아아 침 아아아아 개빡치네 씨 아 이걸 지냐? 아 나 이 나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하자 빨리 기함 두더지 핫도그로 조져 아니 왜 이거였어요 또 뭘 잘합니까 또 아니 기회 주면 안된다 이거지 아 나 정말 못하잖아요 첫판 매너 첫판 매너 뭘 저 첫판 매너입니까 이 인간 경쟁사회에서 아 국물경쟁사회에서 아 아 ㅈㄴ가 빨빨거리네 씨 아 빨아도 해 빨아도 해 빨아 오케이 빨아도 해 빨아도 씨 아 아 아 아 또 또 1피했다 아 씨 두더지해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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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로 조져 두더지 핫도그 으응 어 으응 예 그니까 공격하고나서 피해야하네 어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버렸다 ㅈㄴ 치까 봐 오케이 오케이 계속 그것만 계속 그것만 계속 그것만 마이크 오 나이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옴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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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끊어먹기 나이스 좀만 더 나이스 2판 2판 주면 안 돼 변신하지마 자기 변신 안하는게 돼 변신하면 안 좋을텐데 한 대의 변신으로 써있는데 이기했다 이기했다 오오 마지막 그 아까 치까비 치까비 돌면서 그 돌면서 아까 치까비 아 그 좀 벌어내야지 꺼냈어 아이고 다 깼다 와아 그 동기만 돼 동기만 돼 사정 없네 사정 없어 노래 나오지 않나 원래 나이스 어 나도 나도 되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읅 별풍받았나보다 별풍받 ㅈㄴ 쉽네 다 내강은 거 으아아아아아 야 이거 내가 노감할까 그래 딱히 돈받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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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닫 STEP 어 맞잖아 아 맞쟎노면 안그러지만 아아아아아아 씹어졌습니다 빅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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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좀 멋있게가 되네 비비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